자, 그럼 지금부터 삭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 delete라는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역시나 td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여기다 링크를 delete로 걸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삭제를 확인하는 페이지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삭제 명령을 할 것이기 때문에 form-action은 process-delete-author.php라고 하는 ph-application으로 삭제 명령을 보낼 겁니다 메소드는 post 방식이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hidden 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nput type은 hidden name은 id 이렇게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이 필요하죠 input type은 submit 여기는 submit 보다는 value는 delete 자, 한번 볼까요 자, 리로드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진 않지만 어쨌든 delete 버튼이 생겼고 이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process underbar delete slash author.php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delete를 할 때 이 id 값으로 어떤 값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져있네요 저는 필터드의 id 값을 이렇게 이렇게 나오셨고요 뒤로 back을 해서 리로드하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process underbar delete php 파일을 만듭시다 process delete를 복제할 거예요 자, process underbar delete underbar author.php 를 복제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id 값이나 이런 건 달라질 게 없고 여기에 author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삭제 성공했다면 author 페이지로 리디렉션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중에서 graphitee를 delete를 한번 눌러볼게요 삭제됐죠? rich에도 delete하면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릭하자마자 삭제되는 것은 좀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똑같이 코딩하세요 그리고 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form 태그에 onSubmit 이라고 하는 저 속성을 적는 거예요 자, submit은 전송이잖아요 즉, 전송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저 onSubmit의 속성 값을 자바스크립트로써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alert은 뭐냐면 경고창이라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자, delete 버튼을 눌러볼게요 경고창이 뜨면서 hello.js가 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거 confirm이라는 게 또 있어요 confirm 저 여기 delete 하면 지워지면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 삭제되는 명령을 지금 비발송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confirm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sure 정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sure를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ok나 cancel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서 제가 cancel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 있는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가 false를 return해요 그래서 만약 confirm이 거짓이라면 여기서 return false를 해주시면 이 웹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 즉 Submit 버튼을 눌렀으면 이 액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기본 동작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return false를 통해서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delete를 누르고 cancel을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delete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그 페이지로 간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자에게 한 번 더 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exit을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cancel 누르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delete하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 것은 제가 지금 사용자들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지웠는데 그 사용자가 쓴 글이 남아있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말로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런 경우에 여기 delete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짭시다 별것도 아닌데 delete from 그럼 topic을 해서 author의 id 값이 입력된 id와 같은 행을 삭제하는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sql 그러면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같은 행에 author의 id 값이 같은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겠죠 그런데 이런 명령은 역시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학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잘 작동하는 점 볼까요? 지금 두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topic 중에서 두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글이 3번 sql 서버와 끝에 있는 테스트네요 3번 sql 서버와 테스트 그럼 제가 두루를 삭제해 볼게요 OK를 누르면 삭제가 됐고요 topic으로 갔더니 두루님이 가지고 있었던 글들도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깊게 배워보시면 Trigger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Trigger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특정 행이 삭제되면 어떤 행이 삭제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은 그냥 author를 삭제하면 그 author와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들 이를테면 topic 테이블 같은 거죠 거기서 적당한 행들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author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에 대한 crud에 대한 작업을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어요